그 프로젝트는 점수 아직 안 나오는데 그 파이널 프레젠테이션 우리 또 F 받았어 그냥 다시 틀어 언니 아니 그거 필수잖아 야 진짜 진짜 왜 그래 우리 그룹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이게 그냥 엔지니어인 프러쉬 엔지니어인 딱 두 번인데 오빠 너 1학년 3학기 하는 거야 그러면? 아니야 뭔 소리야 근데 그거 4학기만 듣는 거 없잖아 그게 원터리 일단은 그게 원 원 원 원 원 원 원 voll 원 원 원 원 ulating , 원 원 엑셀이 어려웠어? 아니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무슨 드림 프로젝트인가 뭔가 그게 있는데 우리 그룹이 너무 못해 한 명은 그 안에서 우리가 0점 받았고 하나는 애들이 그냥 아예 망쳤고 그래서 F받았고 또 프레젠테이션 또 F받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애들이 너무 못해서 우리 계속 F받고 있어 그 프로젝트 그 말을 해 교수한테 그니까 근데 교수는 우리 그룹의 그룹이 정말 좋아해 그니까 그니까 그 여자들에게 풀어줄 거 아니야 그니까 그 여자들에게 풀어줄 거 아니야 그니까 그 여자들에게 풀어줄 거 아니야 그니까 근데 I don't think they care about their grade they were like they were like confident that they're gonna like have a good grade in this class and I was like 시험을 잘 봤나? 나는 시험 잘 봐 시험은 잘 봐 그 프로젝트만 못하고 있어 I don't know isn't project like 30% of your grade? yeah it's like 40% or something and like my individual assignments I'm doing fine I'm doing well like 100%? basically yeah sure 근데 F는 아니잖아 그치 exams exams are all A's they're all A's but freaking that one project is like just giving me tons of F's oh 진짜 그 Can you pass though? I think this is B B? B is not bad 프로젝트 F 받아놓고 어떻게 B로 알 수 있을까? or maybe C maybe C C C는 아니였어 B still pass though like I want of course I wanted an A but like F를 그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B B I'm praying for B I'm praying for B I'm praying for B I'm praying for B Biomedical popular that one I don't know I don't know I don't think it's that popular though No, right? No 그럼 Kon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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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윤 누나 아.. 하니? 내가 진짜 매일 기다리고.. 내가 울리는지 어떻게 알았어? 그거.. 일로다치면 어떡해? 아가자 열심히 울릴게 아 근데 모델씨 너 껄 넣었을 때 내가 안.. 그거 안 찍었어 오빠 너무 자아도치여가지고 아니 나는 너 보고 있었는데 카메라를 터치고 있었어 언제 언제 오늘 골.. 오.. 어.. 골골골골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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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봤어 이거 골골골골 골골골골 나이스 태밤이 형 아니야? 아빠 골 태밤이 형 거 아니야? 태인 오빠는 여기 있는데 태림 빨간색 어.. 그럼 우연히 더 우연히 더 우연히 아 나이스 아 예준이가 너무 좋아 아.. 에이.. 예준이 그만 띄워줘야돼 메롱? 예준이 내 발 밟았으니까 왜.. 그리고 안 해주는 거 같은데? 녹음되는 거 알지 이거 하하하하 건대 예준 잠깐 내 주지 어.. 잠깐만 사실 검은색 섹시 이.. 갖고있어? 지수 소 inter 난 prowess 이 소리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었냐고 지금 일어나자마자 왔다 나 말렸잖아 아주 귀여워 아주 귀여워 시작됐다 이제 시작됐다 시작됐다 그 검은색 종이 어디 있어 그 검은색 종이 우리 집에 있어 한 100장 있거든? 너는 그거 다 쓸 때까지 졸업하면 안 돼 100장인데 이미 한 지금 3년째 쓰고 있으니까 한 80장 남았을라 매니저 1년 다만이냐? 매니저 1년 다만이냐? 리실랜드 가면 안 되냐고? 매니저 1년 다만이냐고 오빠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니? 나 하기 싫어 지금 너무나 많이 아니 그니까 너무 좋은 자리지만 짤이 된다 물 안 내고 있어요? 물 이쪽에 있어요 물 안 나잖아 물 물 물 왔습니다 2분 남았으니 2분 남았으니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저번주에도 한 번 더 1분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나갔다 재현아. 재현이 형. 시간 끝났어요.